안녕하세요. 공인기계사 김상만입니다. 오늘은 평택시 성탄에 있는 신축 투룸빌라 현장에 나왔습니다. 준공 바로 났고요. 입주 바로 되고 입주할 수 있는 실투자 금액은 일단 200만원입니다. 200만원에는 취직세 등록세 다 포함됩니다. 일단 여기 위치는 브레인시티 바로 옆에 있습니다. 한 번 보시죠. 표정은 이렇게 비춰주세요. 이렇게 쭉 들어가서 나오시고 여기 보시면 냉장고랑 냉동실은 풀옵션입니다. 풀옵션입니다. 옵션인데 무상으로 들리는 거고요. 여기 프랑스 탑기도 마찬가지고 전사제품 다 풀옵션으로 다 들리는 겁니다. 그리고 실장님 여기 좀 가까이 와서 한 번 추천해주세요. 네. 4구 쿡탑이에요. 3구 쿡탑이에요. 4구. 3구. 3구. 네. 이것도 무상으로 들리는 겁니다. 일로 오시죠. 작은 방 한번 보시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게 1층이지만 모델하우스라서 1층이지 2, 3, 4층도 다 있습니다. 화장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. 이 나무가 편뱅감인가요? 네. 잘 보셨습니까? 이걸 보시고 난 다음에요. 위치를 정확하게 아시려면 제가 드론을 떼어가지고 현장 촬영을 했으니까요. 그것도 한번 보세요. 여기 투롱 빌라, 신축 빌라 입주할 수 있는 실입주 금액은 딱 200만원입니다. 200만원에는 취득세 증명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. 전화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